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2분뒤 잡으러 와 4분에 숨어볼게요 근데 원래 제가 화면을 가리거든요 화면 안가리겠습니까? 애들 못잡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애들 못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겠나? 내가 못잡는디 빈테칸이 얼마나 살수는데요 고인물인데 카타이드만 14년 했다 14년의 내공이다 이게 바로 런닝맨은 드르르 됩니다 상관없이 아 맞아 유튜브를 올렸어요 난리 빠바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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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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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라처가 아마 잡으러 올거예요. 라처 잘해요 528 999 출발 잡으러 옵니다 러런 그럼 김태간 쎄서 도망가야겠죠? 네 더 멀리 도망가야겠죠 김태간도 그러면 더 멀리 도망가야지 아 이거 조심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미친 왔어 야 왔어 왔어 아 아 아 아 아니야 와 이걸로 미친 누구였지 아니지 와 존나 무서워 우와 대가 오 잣됐다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여기 어디있냐 우와 씨브레 레전드 와 뭐야 여기 야 나 여기 잡아봐 개시미 레전드 와 저 밑에 애들 가 야 이거 애들 절대 못잡아 이거는 미쳤어 이거 와 이거 어디야 여기 근데 왜 나 알고 떨어진거 아니야 이거 나 처음 와 여기는 잠깐만 여기서 빌 좀 더 찾아보자 얘들아 와 이메 대박이다 진짜 어디로 가보지 얘들아 여기서 애들이 절대 못잡아 와 이거 유아다 이거니 진짜 미쳤다 미쳤다 형들 앞으로 쭉 가볼까 그냥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볼까 아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이왕 여기 왔으니까 빠지면 안돼 그래 조심히 가야돼 아 저 빠지면 끝났는데 이거 오 요쪽으로 쭉 가볼까 돼지 하이 돼지야 형 보이냐 돼지 하이 형 보여 돼지야 형 보여 야 대박이다 진짜로 와 미쳤다 빠지나 여기 기계 연결돼있거든 가보자 난장밖에 없다 지금 연결돼 어 아 여기가 끝인거 같은데 올라가지나 어 잠깐만 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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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험해 위험해 어 어 와! 올라왔어! 와! 올라왔어! 미친! 와! 미친! 야! 여기 또 올라왔어! 와! 잠깐만! 와! 여기 쭉 가보자! 미친! 올라왔어 여기를 또! 와! 바다 속은 내가 봤을 때 삐삐삐거래 이거! 와! 자연스럽게 지금 심순! 내 탐하고 있네! 오오오! 뭐 띵!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이 트랙! 이거 절대 못하여 진짜로 이거! 와! 나도 그냥 우연치 않게 빠졌는데 그냥 와졌어 일로! 와! 야! 진짜 뭐냐 여기 포쿠스! 전나 간지네! 돼지야! 보고싶냐? 야! 근데 여기 길 좀 난이도인데! 오! 잠깐만! 길 막혔어 여기! 잠깐만! 야! 여기 길! 와! 잠깐만! 여기 길 막힌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약간! 오케이! 살짝 이런식으로! 야! 여기 무슨 거의 안병등만급인데! 야! 잠깐만! 여기 속도! 야! 잠깐만! 여기 속도! 올라가고! 와! 진짜 길! 길 막힌다! 일로와가지고! 여기서! 품서를 써서! 점프를 해 또!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찾았어요 옛날에! 점프해! 그래가지고! 뒤로가서! 일로! 아! 내려가! 내려가고! 이제 쭉 가! 빌드가 있어 이게! 빌드가! 여기서 잘 떨어져야 돼! 여기서! 앞으로 잘 떨어져야 돼! 여기서! 딱 떨어지고! 그럼 다음에 여기서 쭉 가! 여기서 근데 잘 떨어져야 돼! 여기서 품서를 써서 잘 가야 되거든! 잘못 떨어지면 삐삐삐! 품서를 쓰고 딱! 잘 날라야 돼! 이것도! 잘 날라가서 딱 떨어져야 돼! 그래서 애들 앞에 여기 왔지! 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지! 레전드야! 일단 요거까지는 뭐! 솔직히 할 수 있어! 누구나! 진짜! 이제 애들 출발해서! 슬! 앞으로 조금씩 가! 어! 근데 이게 길이 진짜 길어요! 닌프가 아닌데! 닌프가 진짜 대박이야! 여기서 누군가 어떠 때 할까? 잠깐만! 아무도 못 왔어? 강집아 왔단 말이야! 이 새끼 왜 왔어? 봐봐! 깜짝 놀랬다니 강집아가 와가지고! 강집아가 오네! 이야! 자 강집아 오죠! 강집아 선수 옵니다! 오! 강집아 선수! 자 과연 강집아 선수! 탈 수 있을 것인가! 강집아 선수 갑니다! 강집아 선수 갑니다! 강집아 선수 갑니다! 강집아 선수 갑니다! 사나요? 사나요? 강집아 선수! 오! 강집아 선수! 오! 천천히 가도 되네! 아! 굳이 부수할 수 있을 게 없구나! 강집아 선수 땡큐! 부수 안 써도 갈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땡큐! 자 강집아 선수! 부수 안 쓰고 천천히 가도 되구나! 강집아! 강집아가 잡으러 오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급하게 도망갔어 진짜로! 강집아 갑자기 오길래! 오! 뭐지? 하고 도망갔어! 봐봐! 나 잡으러 오잖아! 나 잡으러 오길래 존나 도망가! 응! 거기 못 들어! 응! 삥 돌아야 돼! 응! 글로 아니야! 거기 막혔어! 길이 따로 있어! 응! 거기 아니! 오! 찾았네! 요! 요! 경집아 선수! 좋습니다! 야 이거 화면 가리고 갈걸 그랬다! 화면 가렸어야 되는데! 설마 강집아 선수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쥬? 설마! 설마 이 밑으로 바보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저는 위에 옥상이 있는데! 아! 설마! 와! 경집아 선수 밑으로 떨어졌어요! 바보같이! 저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강집아 선수! 저는 옥상에 있습니다! 강집아 선수! 왜 제 다리 밑에 있습니까? 강집아 선수! 아! 아쉽습니다! 아 근데 밑에 있었는데 내가 개쫄았었네! 내가 괜히! 근데 이거보다 이제 이게 대박이야! 어디야!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나도! 강집아가 있던 이 자리에 내려오고 나서 나 빠졌어 모르고 맞지! 길을 확인해보자! 잠시만! 마지막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쯤이었지? 요쯤이었어요! 요쯤에 뭐 여기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갔는데 여기 물속에 빠졌어! 와! 이게 대박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 이게 시그레! 그니까 여기 상승가 레전드야! 와! 이거 뭔가 했네 나 진짜로! 나 빠지길래! 아니 봐봐 이거 진짜로 여기! 요쪽으로 딱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자 일단 삐삐삐 거리면 안 돼! 하면서! 여기로 갔는데 여기 빠지더라고! 갑자기! 밑으로! 그런데 중요한게! 삐삐삐 안거리고! 아! 잣됐다고! 나는 놀랬는데! 착지가 되더라고 여기! 깜짝 놀랬어! 여기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랬어! 와! 대박이다! 아까 대지가 앞에 있었거든! 대지 시점을 한 보자! 여기서! 저 앞에 꼭대기에 내가 있는 거야! 근데! 대지! 대지! 화면에는 내가 안 보이네! 어! 저! 아니! 보이나? 아! 저 앞에! 야! 저기있다! 야! 저기있어! 와! 형들 보여? 나 여기있어! 내 마우스 안에 보이지! 와! 미친! 와! 존나 멀리 있네 이거! 와! 대박이다! 와! 대지! 얼마나 깜짝 놀랬겠냐! 어! 분명히 요쯤에 태칸이 형이 있는데! 라면서! 내 방풀하면서 왔을거 아니야! 맞지? 어! 요쯤에 분명히 태칸이 형이 있는거 같은데! 라면서 왔을텐데! 와! 플레이럽이 진짜 아이디 찍히네! 자! 플레이럽이 진짜 아이디 찍히죠! 위에! 나 움직이고 있어! 한 번 더 가보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ád mineral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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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